하..씨.. 아아아아아아악!! 13개의 별 획득 조건이 스타포스 13성으로 아니요 짠옥하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선콜 육성 3일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레벨 136인데요 선콜 육성 3일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형들! 여러분들! 오늘 100억으로 100억으로 야 부케인데 템 좀 맞춰야 돼 그치? 템 좀 맞춰야 되니까 100억으로 쇼핑 좀 하다가 진짜 괜찮은 템 있으면 사서 하나 만들고 가자! 네네 이거 라스턴 놀장 다시 해야되네요 추옵이랑 오 그감이다 그 메이지 케이프 우와~~ 93에 6% 케이프 얼마에요? 매소 가능 이건 사야돼 매소 가능 그럼 얼마야 115억 정도 합니다 예 115억 예 바로 가능 바로 가능 매소 있습니다 오케이 야 이건 사야돼 좋아 야 근데 22성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고비야 이건 사야돼 매소 하나씩 그 일상으로 해드릴게요 하 이거 22성만 가면 대박이지 이건 사야돼 어 추업 봐 미쳤다 추업 야 추업이 흑기판 것보다 훨씬 좋아 리헨님 주시고 7-6 와 엽소 귀여워 화이트패샷 야 이거 파기님 무난하게 키우신다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거 사냐고요? 내 말이 그말이야 아 씨마 진짜 여러분 양문형 냉장고 사실분 없어요 산지 6개월밖에 안됐고요 500만원짜리 냉장고인데 집에 혹시 냉장고 바꾸신 분 없어요? 야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썬콜 하느라 자 여러분들 앱솔렙스 망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성 시작합니다 자 클라스답게 한번 뛰어봅시다 여러분 7-7성 갑니다 형들 앱솔은 파방 오바지 그치 자 18성 갑니다 방향 방지 바꿔주세요 갑니다 19성 갑니다 그렇지 아이씨 존나 아까워 아아 아 아까워 아이씨 아까워 아이씨나 아깝다 아 잘 갔는데 아 잘 갔는데 잘 갔는데 아 자 우리 새로우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아 아 잘 갔는데 아 아 아 제발 18성 갑니다 17성 흑인 편의향이 고맙습니다 렉 걸린다고? 렉이 왜 걸려 안걸리는데 나?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누킹이 의심된다고? 에이 설마 자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시베이 와우 아우 아! 존나 오버하잖아! 아! 다시 한번 20위성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생만사 무년무상 무라일체 무위자연 아무 생각없는 팡리 치즈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그러다 터진다 파괴 펑펑 동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기에요 안전었거든요 아트 나나나님 별풍선 1890개 감사합니다 방금 샷건 한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네 레이지실드 기다려봐 아.. 개..개.. 존나 짜증나네 넌 뒤졌다 개하삭개 방인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선사람님 여기 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바색 최승실 대통령님 별풍선 1890개 감사합니다 문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황희님 제가 오랜.. 캬캬 17성은 무슨 13성도 못 가구만 점수 teleport Doctor 19수 풍선 보소 빈 isty ń 음 제발 씨발샌키야 씨발샌키야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다주의 보호주의 다주의 보호주의 주황바지금금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10성에서 15억선의 위안에서 추천은 2개 강원기님께서 무한측쿠요미를 신전합니다 13개의 별 획득 조건이 스타포스 13성으로 여는소가로 닿는소가로 여는소가로 닿는소가로 여는소가 우리의 소원은 투명 우리의 소원은 투명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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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의 소원은 투명 어떤 새끼야 첫사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진짜야 죽어 여는소가로 닿는소가로 여는소가로 정벌은 보고있냐 매소정벌은 이렇게 하는거다 히읗 히읗 콩딱콩딱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펑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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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안 팡이영이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별풍선 소진분 중에 유일하게 응원을 하셨습니다 케리님 10개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첫사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템이 언제 터진다고 생각하나 상글이 D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그렇지 본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항의 2011년부터 띄엄띄엄 봤는데 정말 사는게 힘들 스타포스가 올라갈수록 신성자는 신난다 파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구영 111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화이팅 항의야 혀괴물면서 울음참는거 다 알고있다 전자계집으로 풍 님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님들 뭘 잘 모르시네요 파니한테 파괴 확률은 낮을수록 잘 뜨는거에요 파니한테 파괴 확률은 낮을수록 잘 뜨는거에요 터지는 컨텐츠 언제까지 하니 터지는 컨텐츠 언제까지 하니 터지는 컨텐츠 언제까지 하니 사과먹는 힐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3기원 21기원 22기원 2기원 23기원 24기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드립치지 말자 진짜 불쌍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